이 사람의 자신이 살 수 있는 그냥 혁신아 잘 배울 수 있어 우리 둘은 톰과 제리야 서울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지 안녕 톰 제가 제리야 아 언니 제리 안녕 톰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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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지우인데! 언니 지우야! 나 아팠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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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아프다 이게 왜 식물이 다 죽어있는 거죠? 여기는 얼마나 관리를 안하시겠습니까? 제일 나라가 된 거니까 여러분 당장 아아 아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 아 저기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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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야 포인트 포인트 파지 일단 딸기로 시작 버터는 솔직히 필요 없는데 아 잠깐만 누가 수원님 좀 잡아줘 아아 뭐였나요? 다시 할까요? 아 하고 싶으셨나 아 나 이거 할 때 너가 혼났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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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원님 나간척했어 아니 혼자 자기가 몇 분 동안 이랬을 거 아니야 혼자 자기가 방에서 몇 분 동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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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잠깐만요 아 언니 아아 아아 짜증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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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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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원이가 저를 너무 진아치에 기여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방에 안 들어왔죠 응 맞아요 돈이 좋아? 부와 행운을 끌어다니는 기사 돈이 좋아? 부와 행운 니가 좋아 지금 니가 좋다고 시원언니가 자꾸 저한테 부회를 하는데 아까는 안 와요 진짜 안 길잖아 돼지 이거 시원언니가 좋아하는 배달음식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이게 작년이에요 수원이랑 얼마나 같이 살아요? 거의 6,7년? 그러네 6년? 6,7년 살았어요 신기하다 부부로 따지면 거의 뷰의 세계 유현이에게 수원언니는 수원언니 근데 수원언니 귀엽지 않아요? 새 같지 않아요? 새? 원래는 약간 병아리 닮았어 유현이는 무조건 일일 유형 괴롭게 너무 좋아요 유현이 얼굴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 그래서 유현이 얼굴을 또 보니까 또 볼에 막 뽀뽀를 하고 싶은 거야 차다리를 타고 올라가야지 유현이가 좀 더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차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유현이 볼에 막 뽀뽀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진짜 유현이 너무 귀여워서 응 근데 뽀뽀를 안 하면 안 됐었어 그럼 나 잠 못 잤을 거야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니래 유현 언니 아니래 초코아이즈 프레임 난 도미사냥 도미사냥 초코아이즈 장모 아침 비키기 어 수원은 난 발 말아가봐 내가 오늘 약간 야자 목차를 모르는 것 같은데 수원은 이거 제가 잘 좋아해 참석이 있어 이준 folks наж tule 아니 반말이 아니고 도미사냥 수원언니가 브이 뭐할지 궁금하다 수원이 바보 수아 언니 바보 수아 언니에게 룸메이트 수아 언니란 바보다 수아 언니 바보 수아 언니 바보 바보라고 했냐 나한테 2층 침대 이거 사라질 거야 이제 이거 방송 끝나면 내가 이거 없어버릴 거야 유연 언니 아까 수아 언니한테 혼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연습실에서 장난치고 놀았는데 아까 제가 장난으로 갔거든요 수아 언니한테 언니 내일 생일이에요? 모른척 했잖아 수아 언니랑 같이 안 왔어요 이번 수아 언니 어디 갔어? 이번 여행은 저희 수아 언니가 여행이야? 와! 이번에는 비즈니스 수아 언니가 자매하지 못했습니다 수아 언니 지금 집에서 쉬고 있고요 진짜? 너 지금 내 말 듣기는 거 잖아요 너 지금 내 말을 반응해서 제가 말을 다 450 LV 근데 뭘 들렸지? 왜 이렇게 안 들렸어요 ruins 여러분 한 조 마초락 나 DW 입니다 파이팅! 못해 아! dragon 괜찮아? ㅋㅋㅋㅋㅋ 허억 아...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으이구 저는 뽀야예요 저는 이 팀에서 조용히 해! 저희 소아 언니가 한 팀 드려요 이거 봐 온다 온다 무서워 아 내가 지금 소아 씨 이름 안 되죠? 잠깐만 빨리 죽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천천히 오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야 너 존단거야? 아 잘려주세요 나는 진심이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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